진도역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많이 낄 뿐 바람도 강하지 않겠고 물결도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강한 사리 기간에 접어들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이 내일도 새벽 2시 39분을 시작으로 하루 4차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은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동해안은 계속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 늦게부터 잦아들겠고요. 또 충청과 남부도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은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4월에 여름처럼 폭우가 쏟아진 동해안에 내일도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 20에서 60mm, 경북 동해안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충청이 난 곳곳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은 12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4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은 22도, 청주 21도, 전주 20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아멘